네 빨리 나갈 때 점프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금방 떨어지잖아요 셔틀이 그래서 오른발부터 나가죠 오른발부터 나가서 빠르게 자세 좀 맞춰서 자세가 쓰지 말고 팔 먼저 마중 나가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발도 같이 스텝 맞춰서 따다단 하나 둘 셋 근데 만약에 왼발 오른발 나갈 때도 여기서 점프하고 나가면은 늦거든요 점프할 시간에 공 오면은 바로 오른발부터 나가서 빠르게 스텝을 밟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잡고 나가기에는 스텝이 안 맞으니까 왼발 오른발도 왼발을 앞으로 나가는 스텝으로 가야 돼요 만약에 왼발 때 위로 뜨는 스텝 하면은 아마 푸싱이 많이 걸릴 거예요 백핸드는 항상 먼저 가야 돼요 팔이 그러면은 발이 조금만 나가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펴게 되면은 몸도 많이 들어오고 팔도 위로 서게 돼요 몸이 많이 들어오면은 안좋은 게 그거거든요? 치고 끝이에요 반대에 못 가고 뒷사람도 지금 봐야 될 공간이 엄청 많아지죠 팔 먼저 가서 가볍게 누르고 반대도 내가 갈 수 있도록 기다렸다가 짧게 손목을 미리 꺾고 누르는 것만 하면은 손목 스윙은 잘 되는데 스윙이 너무 커져요 기다렸다가 뺐다가 스윙 기다렸다가 한순간에 빼고 눌러줘요 그 대신 발 닿고 나서 빼는 게 아니라 뺐다가 오른발 닿을 때는 앞 스윙이 나와요 하나 둘 셋 기다렸다가 누르고 팔 먼저 가고 팔 먼저 가고 하나 둘 저희 푹시가 뜨고 빨리 못 가서 걸리는 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몸 자체가 위로 뜨는 스텝 말고 걷는다 생각하고 부드럽게 나가야 돼요 그냥 바운스 없이 가야 되는데 너무 위로 뜨는 스텝 하면 안 돼요 공격이라 해도 부드럽게 갔다가 부드럽게 나가는 게 있어요 정확한 스텝이 있어야 투거도 잘 하니까 그렇죠 그래야 내가 정확한 위치에 공을 보고 노릴 수가 있는데 너무 위로 뛰으면은 아까 말해 타점이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타점이랑 치는 방법 아니면 스텝 둘 중에 굳이 이게 더 중요하다 꼽는다면 뭐가 중요하다 아 이거 치는 거랑 치는 거 아 근데 배드민턴은 팔이랑 발 운동이잖아요 뭐가 중요하다는 말을 그렇죠 스텝도 중요한데 근데 오히려 스텝이 더 중요한 게 스텝이 더 어려우니까 스텝만 되더라도 공 맞추는 건 언젠간 돼요 근데 공 맞추는 건 되더라도 스텝이 엉망이면은 아마 게임 운영하기 힘들 거예요 들으셨죠? 머신드 점프 스매싱 백플리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런 기본 스트로 이런 게 돼야 머신드 스매싱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바퀴석에서 더 키보드 월행하지 마시죠 이렇게 나와서 레슨 바퀴하고 레슨 스텝 여러분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